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도부사를 환영해서 없다라는 표현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알아볼 패턴 이 스포 안에는 어떤 매운 것도 없어 포인트가 두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매운 것도 하나 없다라는 표현 자 첫 번째 티칭 포인트부터 가보죠 유도부사를 환영해서 없다라고 할 겁니다 일단 원칙부터 알아볼게요 There isn't any 나, there is no 같은 말이고 There aren't any 나, there are no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no를 써요 단어가 짧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해서 그냥 there is no 없다랄 땐 그냥 there is no, there are no 이렇게 씁니다 회화를 할 때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There isn't any apple 이런 쓰지 않고 there is no apple은 쓴다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답답하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딘가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예물을 만들다가 막히면 보는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참고하는 책이 이거예요 마이클 스완 저자고요 Practical English Uses라는 책인데 서울교회에서 이걸 교재로 쓴다고 하면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본도 있어요 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5번과 547번인데 페이지 번호가 아니고 토픽 번호예요 토픽 번호 55번, 547번에 가보면 그냥 안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원어민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안 쓴다 잘, 이유는 잘 모르겠다 잘 안 쓴다 무법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안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셀 수 있는 명사인데 한계인 경우 Apple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on apple이거나 apple 쓰라고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애플 셀 수 있는 사과니까 항상 on apple 아니면 apple 쓰라고 해야 되는데 on apple이라고 표현할 때, s가 없을 때 그때는 isn't any appl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there is no apple이라고 한다는 거, 이유는 없다라는 거 원어민들이 그냥 안 쓴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틀린 정보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이 책 한 권 장만해 두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책도 있고 앱도 있는데요 앱이 훨씬 편해요 아이패드에 설치해놓고 쓰고 있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때 50불 정도 했나? 좀 비싼데 좋은 게 하이퍼링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참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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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툭툭툭 누르면 연결된 주제로 계속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참조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종이책을 보다가 워낙 넘겨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앱을 쓰는데 앱을 쓰면서부터는 책을 거의 안 보게 돼요 너무 편해서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앱이 너무 편해서 저는 앱을 쓰고 있습니다 한 권 장만해 두시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추천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산 겁니다 자 티칭포인트 두 번째 썸하고 앱인데 얘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소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고등학교 지문 독해할 때 막 막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깔끔하지 않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대로 개념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왜냐하면 시험에 잘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쌓이면 문장이 몇 개가 등장하게 되면 해석을 했는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참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썸하고 애니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둘 다 막연하게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막연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시간 좀 있으세요? 그냥 시간 있으세요?가 아니라 시간 좀 있으세요?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있죠 그 다음에 나 어쩜 필요한데 몇 벌이 필요한지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나 어쩜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벌보다는 좀 많겠지 그렇다고 수십 벌 필요한 건 아니겠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 느낌을 주는 게 썸하고 애니예요 첫 번째 막연하게 수나 양을 나타낸다는 거 두 번째 명사 형용사 둘 다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수를 나타낼 때는 몇몇 몇몇 스위 앞에 건 명사 뒤에 건 형용사라는 거죠 양을 나타낼 때는 약간 약간의 조금조금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한 건데 둘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썸은 긍정해 애니는 긍정이 아닌 경우에 긍정이 아니면 부정이나 의무문쯤 되겠죠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썸은 긍정해 애니는 긍정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역시나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썸을 의무문에 써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썸을 의무문에 쓸 때는 대답을 yes로 기대를 하거나 또는 구원할 때입니다 커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구원할 때나 너 커피 좀 먹을 거지? 이런 뉘앙스로 쓸 때 썸을 쓴다는 거예요 원래 썸은 긍정해 쓰는 편인데 의무문에 쓰면 대답을 yes로 기대하거나 또는 구원하는 거다 두 번째 When can I see you? Anytime 애니를 긍정해 써버리면 상관없다라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anytime 언제든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어 어느 때든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정리를 그래도 깔끔하게 나름 깔끔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막연에게 수나 양을 나타낸다 썸 애니가 둘 다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사 형사 둘 다 쓸 수 있다 세 번째 썸은 긍정해 애니는 긍정이 아닌 경우에 쓴다 그런데 썸을 의무문에 쓰면 그 다음에 애니를 긍정해 쓰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세요 나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자, 티칭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어떤 달콤한 것 우리말 그대로 영어 단어를 배열을 하면 anything sweet가 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어 형용사인 경우에는 중동사인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단어 형용사인 경우에는 명사 앞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anything이란 명사는 특이하게 형용사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내신에도 잘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떤 달콤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달콤한 어떤 것 해버리면 sweet anything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명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thing, body, one, wear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 여기다 some을 붙이면 입에 착착 잘 붙어요 something, somebody, someone, somewhere 얘네들은 항상 형용사가 뒤에 있다라는 거 이거 내신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포인트 세 가지 다 했고요 자, 단어 정리 한번 해보죠 다음 시간에 핑퐁할 때 써먹을 거 자, sugar, caffeine, fork, knives 복수용이죠 나이프의 복수용이고 dining table, pepper, salt, garlic, anything spicy, anything salty, anything sour, pear, butter, cheese, whipping cream 이렇게 단어를 쓸 겁니다 오늘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핑퐁할 때 찾아뵐게요 안녕